바로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데요. 내가 이리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어떤 트럭이 와요. 짙다란 나무를 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리 가려다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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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무성한 나무를 실었길래 내가 좀 이리 빼줬어요. 이곳은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저 트럭이 1, 2, 우회전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빼줬어요, 후진으로. 그런데 트럭이 휘익 하다가 사고 납니다. 황당합니다. 같이 보시죠. 저... 저... 저 트럭이 봐요. 아이고, 아이고, 나무, 나무, 나무. 내가 못 지나가. 내 뒤로 좀 빼줘야 되겠다. 뒤로 좀 빼줘야 되겠어. 내 차 다 긁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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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좀 빼. 뒤로 뺐어. 내가 많이 빼줬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란 슈퍼 저 트럭이 앞으로 쭉 빼줬어서...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에이... 참나... 아니,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아니, 트럭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기서 내가 이만큼 빼줬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트럭도 이만큼 오면 내가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그때 트럭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틀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트럭이 여기서 냅다 틀어서 나를 긁었어요. 과실 따질 거 있나요? 100대0이죠, 이거? 저 트럭이 그렇게 갑자기 거꾸로 누가 알겠어요.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일이 뭘까요? 궁금해하시는 내용. 도로교통법상 적재불량, 법적 제재. 아이고, 이거 별게 아니에요. 적재불량 그런 거 따지면 뭐예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서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수리비는 3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요? 나머지는 운전자하고 저 누가 시켜서 한 거죠? 트럭, 트럭 누가 시켰으니까 시킨 사람하고 사용자. 사용자하고 트럭 운전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죠. 시세 하락 손해. 시세 하락 손해는 내 차가 수리를 하게 되면 차값이 똥값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렌트비가 25일이 최대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보험사와 약관사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수리비가 더 많으면 법원에서 인정해 지는데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을까요? 수리가 한 두 달 걸린다고요? 왜 그렇죠? 북극 때문에? 그 정도 걸릴까요? 그런데 상대가 배째라고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내 차에 자차보험 가입돼 있으면 자차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상대하게 하십시오. 내가 직접 소송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경락 손해라는 것은 시세 하락 손해라는 것은 격락 손해는 소송해서 받는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격락 손해는 우리 자차보험이 안 됩니다. 렌터카 비용도 안 되고요. 격락 손해는 우선 그런데 격락 손해도 상대가 보험이 안 되니까 안 되겠네. 이거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중고차 값에 20% 초과해야 돼요. 내 차가 중고차 값이 1천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보다 넘어야 돼요. 그래서 출고된 지 1년이 넘지 않았으면 그러면 수리비의 20%. 그리고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수리비의 15%. 5년이 넘지 않았으면 수리비의 10%. 몇 푼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법원에서도 대충 그 정도로 그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소송해야 되는데요. 소송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증명하세요. 증명하려면 감정해야 돼요. 감정비가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런데 이 트럭은 왜 이렇게 돌았을까요? 이씨 참나.